스네코면 스네코라면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스네코면 스네코면 온오프님 4개월 그룹 감사합니다. 기억을 잃었는데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흑수 레기게임 이 논강 빙하랑유 성사경만 나오면 되겠군 소별다쌈 응땡이 아무것도 못하죠 드디어 헉 메아리 깜빡했다 근데 이게 맞는거 같애 플레이가 결과이구만 불펙트 땡땡땡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쓸까 무지개를 쓸까 무지개 좀 저혈 흙옥 무적 무적 육체력 육체력 유사딸기 육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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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하 강파해서 뭐하냐 어디다 쓰냐 헐 에너지가 왜이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스네코도 그럴 수 있지 자 자 쥐이 망할게 없는데 하이 쓰레기 게임 뭐 마법사만 준해서 원하네 오구하트요 서투른 디펙트 죽 전기 툭 이제좀 괜찮은가 이발 거자든 섬탑에서 이발 날 내가 이겼다 하... 작은 게노삼들아 정령의 똥 정령의 거투름 정도면 좋은 카드 아닐까? 머지 분명 두 시간 전에 디펙트였는데 벌써 한 바퀴 돌았나요? 디펙트가 돌았지. 디펙트는 돌았지. 디펙트는 돌았지. 디펙트는 돌았지. 작상 저열 저열마트르시카 게임이 괴롭혀요 아짐석 비행기 저주 지울 돈은 남겨놔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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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엘봐 최대 체력이 오르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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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월드 꺼져. 중사장이 코스트만큼 손해 중사장이 손해 중사장이 코스트만큼 손해 중사장이 코스트만큼 손해 중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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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두번쓸까 창공? 반복? 반복 두번에 화목 두번이 잘났겠다 어허허허허허 근데 얘야 잡는다 쳐 다음 보스는 어떡하지 뭐 대충 달팽이 나오면은 창의적인 인공지능 써서 잡지 않을까 옷보좀합시다 몸버 끝 달팽이는 창의적인 인공지능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설마?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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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이언허허허허 plan 어흑 아이 패턴 봐 씨 버퍼 뽑는다 못 뽑는다 이중시전의 전기 역할까지 쓰면 잡을 수 있나 못 잡네 이중시전의 전기 역할까지 쓰면 잡을 수 있나요? 이중시전의 전기 역할까지 쓰면 잡을 수 있나요? 아나 이중시전의 스프리티 디펙트의 죽음을 암시하는 후회하지 않는 디펙트 후원 미리 듣는 심장 허접쇠 심장 허접쇠 아무리 봐도 허접은 디펙트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디펙트 하지만 꺾였죠 아 아 으아~~ 야 여기서 찍고 오라색 이스리머 계속할게 뒷백스 모독하는 거 보니 걔만붕같네요 아... 님 디펙트가 아니하세요 아이구... 디펙트야... 이거 샹컨템? 일단 최대한 해본다 일단 최대한 해본다 일단 최대한 해본다 향로 이스택이면 죽겠다는 뜻이 아닌가 근데 향로 올릴 방법이 있나? 없을걸 억지로 억지로 하면 향로 향로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빙빙으로 빙빙으로 방패 잡고 이중이중 음... 히힝 향로 익스택은 진짜 아닌 것 같아서 펀치 아.. 폭포 좋네요 좋네 좋네요 드디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어림도 없다 아... 아... 이러면 상의적인 인공지능 두번 써야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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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베어리 보안 우리 베어리 보안 우리가 다 빠졌는데 다음 터대 뭘로 막냐 퍼퍼 뽑기 홀로그램 홀로그램 힝하크는 신인가? 안녕 세상서 이제 향로 덕분에 이번 턴부터 그냥 무호흡 딜 향로 컨트롤 한 보람이 있는 디펙트 개숨은 쉬냐 이 캐릭터 디펙트가 첨탑 최강인 이유 이건 미친 캐릭터다 미친 캐릭터는 맞지 이 캐릭은 미쳤어요 와 역배 37% 역배 왓처가 하고싶어지셔서 바로 깨신거 맞죠? 아니요 디펙트가 개똥해라 하루종일 한건데요 쓰레기 캐릭터 나 이거 그린지 2시간 반이 지났는데 왜 지금 올리는 걸까? 디펙트가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아 아 아 Sí A 네